일반 유의무를 획득합니다. 카방 닌두 닌두 언제 나올까 닌두 언제 나올지 궁금하네 배럭 손해봤다 가방있으니까 닷컥 하나 들고와자 아니? 백 절반을 뽑는데 아이씨 절반보다 더 뽑네 이 정도로 많이 뽑으면 다리걸기에 다리 꺾기 오 무력화 강화 오 좋아 슬라임에 다리를 꺾는 미친 사일런트 다리 걸기 다리 걸기 다리 꺾기 다리 걸기 다리 꺾기 당할게 없네 엘리트 가긴 갈건데 보수호기 나올거같은데 꼴밖에 왜냐면 다리 꺾기가 두개나 있으니까 스테이크 명독 으음... 음... 맹독 돈 아짐석 여기서 포션하나 저기서 포션하나 와 핸드 개쓰레기 와 와 포션도 못먹게 개노다팬드 킥네 비타 블라잉 닉킥 튕겨내기 괜찮을 튕겨내기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괜히 닭꼭 닭꼭스 닭꼭 실패하면 그게 더 안좋지 언어능력이 더화된것같은데 비지컬 갬하다가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아아 배반든 땡큐 하짐석 하짐석씨 고맙습니다 옥주와드 옥주와드 크기 옥주와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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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잡은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포포션 유물 보기 나이스 렐리트 고 엘 고 엑 이렇게 해도 다리 꺾기 타이밍 안 나오는 거봐.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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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OK OK.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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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연금 속낙겁 아니 엔트로피 이 귀한걸 아니? 아니? 아니 미친캠 역시 산지직송 음... 성품스네코 와이 힌노산 개 무섭다 만스런 토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신성모함? 와 신성세렴폭 즐겁다 도갈? 도갈신성 음 엘고 엑 엑 응 신성빨리 뽑으면 강화 안해도 된다 신성이 빨리 나온다는 포장도 없고 머쓱 마청밀삭이다 울림판에서 저주 복귀 세상에 마청밀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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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클 점수울장 선에 점수순받았을때 심장못깨서 실패 다음 칼칫 사례잖아. 불쾌 잘 나왔네 그러면. 아 소스는. 불쾌 잘 나왔네. 불쾌 잘 나왔네. 아 힐 그만해 매너겜해. 킹중 갓비. 오토니아쿠 하나 먹어라. 불쾌 잘 나왔네. 폭발 포션 잘 떴다. 불쾌 잘 나왔네. 양쎄 콜.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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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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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개꿀 이대로 7턴 가서 슥재 달력 더 뚫리면 되네 등 때려봐 죽이고 싶죠 근데 영체 많아서 못 죽이죠 열받죠 어쩔 유령 킹플 가더 정밀도 폭매주던가 폭매주던가 마음에 드는걸로써 둘 다 안나왔다고 한다 칼찌 어디가냐 쓰레기 아니 아니 아이마 단정볼르시네 아 힘 그만 올려 인마 응 형 쌍 쓰면 그만이야 머쩔 아씨 딜 걔 안나오네 독이 걸려야 딜이 들어가는데 이번 턴에 큰일 날 뻔했다 어? 아 딸에 날린 달력 열심히 하는데 엘리트를 열심히 패면 이기도 높은 카드가 잘 나옵니다 아니 아니 1코스트 남겼는 엘리트가 레어카드 더 잘 주고 희귀 카드가 안 나오면 더 잘 나옵니다 얘가 카드를 많이 보면 희귀 카드를 많이 먹고 엘리트를 많이 잡으면 아 뭐야 죽은 애 때리고 있었네 248딜 근데 이래도 모래시계 보다 약한 오래시계 턴당 3 넘는데 악몽 불타 악몽 스네코 어규의 드리퍼 현자의 돌 어차피 유령의 영향상 쓸거면 현자의 돌 상관없는거 아닌가 뭘로 수은 모래시계는 수은인데 왜 모래인가 상온이 아닌가 보죠 우아 신성 우아 유령형 아니 아니 폭션 거의 최강잔데 세계관 최강자들의 포션이다 남턴 16 포 16 드루 뭐지 필요 없는데 우린 모든 아! 요정벌일까? 귀신은 쓸 일이 있겠지 귀신 두 개되면 포션슬롯 완전히 막히겠는데 요정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아 뭐해 음... 재생 포션도 너무 좋고 민포 어! 내 안사 버리기가 별로 없지만 예비야 넣으면 되고 이광기 도가리인데 자격 컷 아니 딜 챙길 거 절대 안 나오네 총매 하나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님 정밀 나오던가 와 정밀 사기다 거꾸로 독도 포션 유독 가스 가스 너무 꼬마치 에임 좀 이상했는데 야쿠 좀 걸어줄래? 내 다 꼭 좀 보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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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빔 총매 떴다 환살된 것도 아쉽네 뭐 강호할게 있나? 나의 총매를 알까 악촉 하지만 독이 없지 이젠 있어 189 이사일런트 강하다 까까털 정밀 아니 아까 얘기한거 둘다 나왔네 총매 나왔으니까 정밀 걸을까 머미손 와우 너미 악몽 하나 하나 더 줘 아드 있어서 에너지 넘치는거다 이 사일런트 넘치는 활력 뭐야 총매가 무빙친다 폭촉 제발 폭촉 폭주 아니 개학감된 일만 넘어가는건데 엽 엽 염 염주특 도만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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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포션 개잘 나온다 제발 콕쥬 콕쥬색 낭만을 모르네 아이스크림 맹고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갈까 불쾌 낭만이자 낭만 챙긴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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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게 없네 야야 아이스크림 뭐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악 슈페라서 못하겠다 아이씨 불가능 피지컬 이슈 먹지도 않으니 고기는 왜 두드려봐 153 고기가 잘익었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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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아 아 아 아 아 난 게임 깍깍 털이라 근데 피 찬다 얼마 안차네 얼마 안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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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수도잇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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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개꿀잼 드립을 들은 아 자일런트 5초 얼마나 드립이 재밌었으면 공중재배를 아주 그냥 공중재배를 아주 그냥 공중재배를 아주 그냥 공중재배를 아주 그냥 그냥 어? 어 임마어 너 임마어 아니다 불쾌가 아니라 총매써 이제 악몽 총매 맞을 준비 되냐 공중재배를 아주 그냥 나 총매 못 뽑았다 다음을 기약하자 그 다음에 두고 보자 아니 뭐함 음 옥불이나 처먹으신 뭐 뭐 이래 들어가 아니 뭐 또 폭촉 못해서 권전재배를 권전재배를 씁니다 하긴 권전 없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싶다 오면 권전재배를 오면 권전이 있었어야지 저맥 저맥 뭉팅이 음 될 것 같다 아니 안됐네 야이참 야이참 생각해보면 충분히 안될만한 것 같다 뭐 오션 빠지는거 아냐 아니 형상이랑이라도 아이참 형상이랑이라도 잡히라고 형상이랑이라도 잡히라고 베라이 대충 잡자 아이 갈래기 독서림 만들려고 베르고 있었는데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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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이참 알팽이 독서림 음... 풀피... 할 거 없다 여기 이신의 와플 맹독 하나 더 있어야 맹독 이건 자손사비 아니에요 어차피 둘과 재미일 것 같아서 민첩은 접어두겠습니다 있을까? 흘만했던 것 같아 드로우 쓰레기 같다 쓰레기 같은게 아니라 쓰레기다 쓰레기 같은게 아니라 쓰레기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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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쳐봤네 반사신경이 쳐나와가지고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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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apse 옥수 타이밍 인자 안 맞네 병상 쓸 걸 그냥 달력 특 모래시계보다 도만듬 김산 숟가락도 못 들 것 같은 사일런트 순무 그러면은 인공물 써도 하나 남네 하나 남는 걸로 유령의 영상 페널티 마감 되겠다 홍맹축 바로 갈겨 내가 이겼다 그 그 끝 흠장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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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쫙쫙쫙쫙 야차시간 가차가차 와 견전 와 정밀상이다 와 정밀상이다 컷 정밀댁이네 정밀 4장이나 했으니까 짝 짝 짝짝짝짝짝짝짝 짝 와 엘리트 개많이 잡았네 엘리트 열하나 잡았네 미션상공 아이고 소중한 아들 영빈님 5천억 고맙습니다 예 염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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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빵 성직자얼굴 체력 체력 30일 이하로 떨어진 적 없으니까 의미없는 유물이 아니었을 까 보자기 즉지달력 12힐 이거 심장에서 방금 본거잖아 이거 왜 0이지? 많이 썼는데 제대로 안나오네 흑우 부적 쓸모없다 그냥 신성이 다했다 신성도갈 가빵 가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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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